자, 이영자 대 김재원. 김재원 대 이영자. 저렇게까지 끝까지 드신 적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오늘 맛있나 봐요. 네, 스튜디오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역시 엄청 기대되는데. 음, 진짜 편하겠다. 맛있겠다. 완성했습니다. 와, 맛있어 보여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맛도 먹은 게. 방법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지. 과일 고추 볶으면 너무 좋아요. 대박입니다. 와, 잘 먹었습니다. 어... 향이 좋아, 향이 좋아. 음! 음!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데? 와... 음! 매콤하고 그냥 탈칼하고 스트레스 확 풀린다. 와우. 쌈다는 것 같아. 이거 살이 추가하고 싶다. 음! 와, 진짜 날아왔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강재준입니다. 이번에 이영자 선배님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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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맛있어. 아니, 약간. 꽈리와 그런 단짠... 짠짠한 그... 진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진짜, 새우 고기. 이렇게 끝나고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아시죠? 부드러운 크림보다 이런, 이런 거 진짜 맛있어.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으려고 열심히 기라는 거잖아. 먹고 싶으면 연락해. 연락처는 안 남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